주님 바로 그곳에 내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허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곳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줄 바로 그곳에 내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허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곳 나의 허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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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이 광야이든 부딪혀 자기들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하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부딪혀자